와, 불안한데요, 벌써? 와... 매일 꿈꾸는 것 같아, 이런 시스템을 매일 꿈꾸는 것 같아. 아침도 굉장히 든든하게 드셨잖아요. 예, 예, 예. 심포지엄은 언제예요? 오늘은 일반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도 여러분의 순통력으로 들을 수 있는 유명 도육대. 도사육상 선수권대. 도사육상대. 도사님들의 육성으로 하는. 육성이네, 도사육상대. 형이 잘 추루 춤, 노래에 맞춰서 형이 잘 추루 것처럼. 우루, 우루, 우루사이화. 이게 뭐야? 아니, 우루과이, 몇 벌리게, 몇 벌리. 도연 속의 외침을 각자 지금 정해진 파트너와 함께 도전하실 거고요. 승부차기. 승부차기 축구. 드라마 제목. 호상 육아. 호상 육아. 호상 육아. 제가 예전에 분장했잖아요. 그 꼬깔, 꼬깔을. 공갈? 어, 꼬깔. 도사님들 중에서도 성과가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해외 연수 기회를 드리거든요. 총 100장의 병풍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구성인데, 이거. 첫 번째. 두바이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 골디브 최고급 휴양지 숙박권. 이거는, 이거를 좀 뱉니다, 이거는. 한 번도 못 가봤어. 케냐 나이로비 기린 호텔 숙박권. 어디든 좋아. 그게 뭐예요? 그거 못 봤어요, 사진? 진짜로? 진짜 기린이 있는. 미얼 기린. 미얼 기린. 어, 그런 거 너무 좋아. 어, 그런 거 너무 좋아. 기린이 되게 무서운 동물인 건 아시죠? 세계 2위 난폭한. 세계 2위 난폭한 동물로. 진짜? 세계 2위예요. 천적이 없어요, 기린은. 사자 있잖아, 사자. 사자를 뒷발로 다 밟아. 두 개생은 다섯 번의 선택 계획을 했어요. 그렇지. 너무 많은데? 2등은 2번. 3등은 단 한 번의 선택. 여행 양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는 안 되지. 세렁게티 나오면 가는 거예요, 다? 어? 세렁게티 나오시면 갈 거예요? 세렁게티 나오세요. 사위바위보. 안전동손이다, 진짜. 안전동손이. 누가 가면. 어디 가? 어? 먼저 할 거예요? 어, 미안해요. 사위바위보. 저희 마지막 할게요. 저희가 두 번째 할게요. 뭐야, 이게? 우리 맞잖아, 왜 나갔는데? 왜 나가지 말라고 해. 나 진짜로. 나가는데도 나가지 말라고. 한 분이 문자를 내면 다른 분이 대답을 하도 해. 고해, 고해. 고해. 시험에 달려. 시험에 달려. 시험에 달려. 손 뒷짐. 준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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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재채기. X. 기침. 알레르기. 알레르기. 추워, 추워. H. 투자.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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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여, 뭐여, 뭐여. 안 되는 거? 안 들려. 잠깐만요. 다시 하면 안 돼요? 응? 우리 원래 얘기했잖아. 문자를 대세요. 답을 얘기해 줬잖아. 왜요? 왜요?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거.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거.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거.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비행기 안에서. 저기. 저기. 기내싱, 기내싱. 개아버지. 아버지. 개 키우는 아버지. 키우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개 강아지. 우리 아버지. 개 강아지. 강아지. 개 있다고. 개아버지. 개 강아지, 아버지. 에라이스. 패스. 이게 뭐야? 나! 나! 어제! 어제! 형한테 뭐라고 그랬어? 신분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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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줄 타기하고! 어제! 내가 왜 줄 타기하고! 내가 왜 했냐고? 꼬깔꼬깔할 때! 꼬깔꼬깔할 때! 나 왜 줄! 집사람이! 집사람이! 오케이! 꼬! 패스! 패스! 축구! 승부차기! 승부차기!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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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축구! 동그란 거!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손흥민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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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차기! 승부차기! 승부차기를 영어로 말하네! 승부차기! 네가! 승부차기! 승부차기! 1대1 상황에서! 섬섬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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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홍명보! 슛! 꼬리!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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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앉으세요? 헬스! 짜장면이랑! 짜장면이랑? 짜장면이랑! 짜장면이랑! 짬뽕 섞었어! 짬뽕을 섞어? 짬짜면! 어어! 어어! 형 노래! 너... 형 노래! 동동동 내 무릎 열어라 형 노래!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왔고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팀 이름을 동대문 남대문으로 지셨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대문에 살고요. 이 친구는 남대문에 살고요. 아... 저는 동대문에서 왔고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남평화시장! 심평화시장! 짬뽕이나? 미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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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미오래가 뭐야? 미오래! 패션몰! 패션몰! 매스컴? 패션타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보? 열두 시가 되면은 끝! 이야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거 설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쩐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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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내식을 맞췄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기내식을 맞췄냐? 형이 비행기에서 먹는 거... 비행기에서 먹는 거 딱 보였어. 니가 할래? 아니야. 해, 가요. 이거 무슨 노래였지? 나도 들리면 진짜 안 할게. 내 말 들려? 내 말 들려? 내 말 들리면 하지 마. 형이 말하지 말라고? 말찍 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너 뭐해 보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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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냐고 뭐야? 네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응? 네 거 말하지... 이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 너무 기대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갔어. 몸에 힘을 주고? 어! 몸에 힘을 주고? 욕심을 버리자고. 자, 준비. 시! 변하네 할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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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식당. 강식당. 경주 경주. 경주 경주. 니가 비비바라국수. 니가 비비바라국수. 니가 비비바라국수? 니가 비비바라국수. 노카운트 다음 넘기고. 아이유. 니가 비비바라국수. 아이유. 얼마 전에 니 드라마. 비비바라국수. 포상휴가 포상휴가. 포상휴가. 포상휴가 포상휴가. 포상휴가 포상휴가. 포상휴가 포상휴가. 니 어제. 뒷집 뒷집. 사진 찍은거 나한테 보여줬잖아. 포상휴가. 포장. 포장이사. 아이유. 아이유. 니 드라마. 포상휴가 얼마전에. 드라마 제목. 이모? 제목. 생모? 생모? 생모가 뭐에요? 얼마전에. 아, 아, 이, 유. 아리수? 아, 이, 유. 아리수가.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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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드라마. 뭘. 제목, 제목. 제목? 포상휴가 갔다 왔다며. 폭탄을 들고 갔다 왔다며? 폭탄을 어딜 들고 갔다 와요?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사진. 휴가.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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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드라마. 포상휴가. 제목, 제목. 드라마 제목. 맞춘 줄 알아, 지금. 사진 찍었잖아, 포상휴가. 드라마 제목. 아, 이, 유. 근데 형 너무 무서워요. 아, 이, 유. 아, 이, 유? 드라마, 이 드라마. 뭐야? 사장님? 어, 호텔 내누나? 호텔 내누나? 호텔 내누나? 아, 뗐어. 아니에요? 뭐야? 왜? 강남! 제수 씨! 제수 씨! 손! 손! 제수 씨! 제수 씨! 제수 씨! 제수 씨! 제수 씨! 이상환 선수! 이상환 선수! 저희는 무조건 우승인데요? 우승일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하지, 끝났지 뭐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지금보다 어렵다니까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진짜로 진짜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시작 시작 준비 시작 시작 나 제가 그 예전에 그 분장했잖아요 그 꼬깔꼬깔을 머리 위로 올렸어 꼬깔꼬깔 머리 위로 어, 꼬깔꼬깔 곰갈? 곰갈이 뭐야? 내가, 내가 내가 꼬깔꼬깔 모자를 꼬깔 모자 머리 위로 올렸어요 두피에로 오케이 오케이 자, 형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렇지 수근이 형이랑, 수근이 형이랑 이수근. 이수근? 어. 이수근? 어. 여행 갔다 왔어. 여행는 거? 어. 아간세? 어디야, 어디야? 아이슬란드. 아니, 도시. 수도. 수도. 규토? 어. 규토? 어. 규토가 뭐야?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시간. 어. 다섯 글자. 몰라. 다섯 글자. 아저씨가? 패스. 형이 하는 게임. 형이 하는 게임. 내가 하는 게임? 어, 형. 와우. 와우.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형, 얼마 전에 그. 형, 얼마 전에 그. 영화. 영화. 그렇지. 그.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몸? 패러사이트. 와, 어렵다.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몸? 응?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몸? 몸속에. 몸속에 내 약간 내 양분을 받아먹는 거야, 이놈이. 와,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맞춰. 와, 몰라. 몰라. 모르겠어. 몸속에서 나를 빨아먹는 놈. 내, 내 거를 빨아, 에너지를. 무슨 놈? 내 에너지를 빨아먹어. 이렇게. 빨아먹어. 내, 내 거를. 목이, 목이? 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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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어. 뭐가 비슷해? 뭘 얘기했는데, 목이랑 비슷해? 우리 몸속에. 우리 몸속에. 어. 들어와서. 들어왔어? 오. 막. 빨아먹어. 빨아먹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빨아먹어.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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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등이다. 1등이야. 인종이다. 인종. 문제가 쉬웠어. 어? 무슨 문제가 쉬워요. 와우 이런 거는 너무 쉬웠어. 야, 동대문 남대문을 어떻게 하냐? 제가 볼 거야? 눈 감고. 피해하지? 아, 놀러 가는 거 나오면 진짜 부러울 것 같다. 그냥 뭐, 뭐, 뭐. 뭐 칼라가 없지? 우와. 좋다. 당근. 아침에, 아침에 그렇게 먹지 않았어? 당근? 아침에 엄청 먹었던 것 같은데 당근. 기적을 보여주자. 몰디브. 몰디브랑 열차 나오면 난 진짜, 진짜 짱인데. 이걸 우리 집 두 문자 하는 거잖아. 지난번에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사실은. 백 장 중에 두 장이 수분인데 그 두 장을 다 뽑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 두 개 할게요. 묵직하게 손을 딱 때리는 게 있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와, 얘 봐라. 얘 봐라. 어? 와, 얘 안 좀 때렸어. 묵직하게 때린 건 당근, 큰 거. 얘가 나를 부네. 거기에 왔다. 와우. 당근. 와우. 당근. 와우. 오, 저거 좀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거야. 검은 색깔만 아니면 돼. 아니, 아니. 검은 색깔만 아니면 돼. 봐봐. 봐봐. 끝에가 이. 끝에가 이. 이? 이는 뭐야? 이는 뭐야? 오이. 오이. 근데 한 장 더 뽑아야 돼. 두 장이에요, 저희. 자, 이거 또 당근이야. 오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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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 어, 어? 빨개.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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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어? 당근. 원래 이게, 이게 당근이야. 오이인 거야. 오이인 거야. 오, 저희로 처음 뽑아봐요. 전부 다 당근 나오면 좀 약간 서운하시지 않아요? 야, 오이 당근 한 박스씩 갖다 놨다, 저희.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 놨으면. 당근. 아니, 이거 있긴 있어요? 셋. 셋. 당근. 그러니까. 아, 마지막에 뭐 하나 딱 놔주면 좋겠다.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어, 그럼 좋다, 야. 야, 끊어, 끊어. 야, 끊어, 끊어. 이거 뭐. 합성 아니지? 여기서 뭐가 이리 확 들어왔는데? 마지막은 규현이 복귀를 환영하며. 이게 또 신이 있어서 마지막에 또 나온다. 한번 기력 한번 여기다 줄까요? 다 같이? 여기다 줘야지, 여기다가. 기린 자꾸 얘기하지 마. 기린 얘기하지 마. 기린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당 자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이게 뭐 당진은 아닐 거냐, 당진 여행. 당진 여행. 아...